우리는 부산 서면 데이트 중 무엇을 할까 하다가 러닝맨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난이도가 상, 중, 하로 나뉘어져 있었다. 빠박이는 상, 나는 중을 선택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팔찌를 R버튼에 터치하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게임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축격 레이스 시작! 축격 레이스 미션을 성공하고 다음은 3점 슛 레이스 3점 슛 레이스 시작! 농구를 해본 적이 없는 나에겐 너무 어려웠다. 전설의 철봉 왕을 오래 매달리기였다. 40초가! 40초가! 전설의 철봉 왕 시작!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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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박이는 어린이용에서 매달려서 다리까지 들고 있어야 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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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씨름은 엉덩이로 방석을 횟수만큼 누르면 되는 게임이었다. 엉덩이 씨름 시작! 엉덩이 씨름 시작! 너는 정 forming weres 에뉴 에뉴 엉덩이 씨름 에뉴 에뉴 드림 에뉴 이선 에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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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워킹은 자전거 페달을 굴리면 오르고 굴리지 않으면 내려가며 폭탄을 피하는 게임이었다. 오우 쒸이! 오우 야! 뭐야? 윙워킹은 너무 쉬웠다. 멀리뛰기는 말 그대로 제자리 멀리뛰기였다. 멀리뛰기 시작 런닝 골키퍼 대전은 불이 켜지는 곳에 터치해서 횟수를 채우면 되는 게임이었다. 런닝 골키퍼 대전 시작 런닝 골키퍼 대전 시작 런닝 골키퍼 대전 시작 도저히 혼자서는 힘들어서 둘이서 힘을 합쳐 해보기로 했다. 런닝 골키퍼 대전 시작 런닝 골키퍼 POL시 그냥 보이는대로 찍어본다 알몬 짝 맞추기는 똑같은 두 그림을 찾으면 되는 게임이었다 알몬 짝 맞추기 시작 이걸로 두 개 아 기억하고 세대 물폭탄을 막아라는 파이프로 타고 올라오는 물을 밸브를 돌려 막는 게임이었다. 물폭탄을 막아라 시작 물폭탄을 막아라 시작 물폭탄을 막아라 시작 물폭탄을 막아라 시작 게임이었다. 자 바로가자 바로가자. 알문을 찾아라 시작. 누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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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이것도 둘이서 하기로 했다. 나 오른쪽꺼. 나 참았다. 주어진 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실내 데이트로 괜찮았고 주어진 한 시간은 너무 짧아서 모든 게임을 다 하기에는 힘들었다. 모든 게임을 다 하려면 정말 뛰어다녀야 할 것 같다. 열심히 놀았으니 밥 먹어야지. 느끼한 시원을 다 하죠. 일찍encing. 모든 게임은 이 슬프들을 많이 벗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다섯 씻고. 고춧가루 후추 볶은 곱게 정도면 Thor 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